역사적인 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코인 천재의 예언을 따라 이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고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리라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코인 시장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업비트 상장과 장기 상승을 함께 노릴 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 분명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코인 시장을 포함한 전세계 증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대폭락을 겪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바로 어제 하루 만에 전체 투자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찾아오면서 코인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때 마침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어제 새로운 코인을 상장하여 단기 급등을 불러온 덕분에 관련된 메타하고 코인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무슨 근거로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업비트가 무슨 코인을 상장했기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높아진 실업률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술주의 약세에다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세계 증시가 바로 이틀 전에 역사적인 하락을 맞이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단 하루 만에 엄청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오히려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ETF가 출시되어 기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수많은 세력의 강력한 매수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죠 먼저 트론의 창시자이자 중국계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후오비의 실질적인 수장으로도 알려진 저스틴선이 이번 하락으로 최근까지 투자한 이더리움에서만 3,8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500억 원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저스틴선이 이더리움의 강세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븐 시블링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형 고래가 이더리움이 급락할 때 1,700억 원 규모로 매집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까지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세력도 이틀 전 이더리움이 급락했을 때 180억 원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년 전부터 이더리움을 거래하여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100% 승률을 기록하면서 50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한 고래 역시 최근 하락에 이더리움을 170억 원 규모로 매수했다는 정보가 공유되었는데요 심지어 세계 증시하고 코인 시장이 폭락한 이틀 전에는 660억 원 이상의 자본이 이더리움 ETF로 순유입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저점 매수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투자사이자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이면서 암호화폐 업계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인 캐시우드가 CEO인 아크인베스트에서 캐나다 기반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에 290억 원 가까운 자본을 투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게다가 미국의 해지펀드들이 최근 발생한 하락으로 1조 원 이상의 청산을 경험하고도 거래로 치면 매수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콜옵션에 배팅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체 증시의 폭락으로 두려움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하락이 가속되었지만 기관 세력은 이번에 발생한 하락을 단기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이어질 강세장에 대비하여 물량을 저점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으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은 물론 세계 증시가 빠르게 반등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장 변동성에 따라 일일 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추세와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조명되는 상황에서 이더리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새로운 코인이 바로 어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되고 단기 급등하여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인 팬들이었습니다 팬들은 어제 업비트에서 원화 상장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가격이 30% 급등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팬들은 이용자들이 팬들 플랫폼에 자산을 예치했을 때 자산 원금하고 예치 수익률에 대한 토큰을 지급하고 해당 토큰을 다른 상품에 예치하여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용자들 사이에 팬들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한 것인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가 작년 12월부터 팬들에 투자한 것은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알트코인으로 팬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아서 헤이즈가 팬들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작년 12월부터 팬들 가격은 최근 고점까지 단기간에 550%라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고 아서 헤이즈는 팬들에 투자한 결과로 단기간에 66억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팬들은 도지파 채널 영상에서도 이전에 강세가 기대되는 코인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 16일 영상에서 핵심 코인으로 팬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 만약 해당 영상을 시청한 다음 팬들의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어제 업비트 상장으로 발생한 팬들의 30% 상승분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팬들이 단순한 디파이 메타 코인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업비트가 원화 상장하면서 단기 급등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실물 자산 토큰 RWA 메타에 대장으로도 알려져 있는 온도 파이낸스와 협력하여 RWA 분야에 진출한 코인이라는 점이죠 RWA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토큰화한 것으로 RWA를 통해 거래가 쉽지 않은 자산도 빠르고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초대형 금융사인 골드만삭스가 자체적으로 자산 토큰화 플랫폼을 출시하고 홍콩에서 1600억 원 규모의 토큰화된 채권을 판매한 적이 있으며 당시 골드만삭스는 RWA 덕분에 결제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면서 RWA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빠른 거래 속도를 입증했습니다 더해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얼마 전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여 RWA 관련 코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가격이 폭등하는 바탕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업비트 상장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팬들과 협력하는 중인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이자 블랙록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미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 거래를 지원 중인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일주일 만에 150% 올랐고 얼마 전에는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단기 급등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처럼 RWA 메타가 코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전부터 RWA의 중요성을 강조한 암호화페하고 관련된 유명 인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하고 앞서 팬들에 투자하여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코인 예측의 신 아서 헤이즈죠 비탈릭 부테린은 루나코인 폭락 사태와 FTX 거래소 파산의 여파로 코인 시장이 거의 바닥으로 향하던 2022년부터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를 향해 RWA의 수용을 강조했는데요 달러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가 RWA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 디파이 메타가 RW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 엑셀라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엑셀라는 여러 RWA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등장한 RWA 메타의 대장 코인인 온도파이낸스와 엑셀라가 자산 토크나 분야에서 협력 중이었으며 세계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이 진행하는 자산 토크나 사업의 파트너로도 엑셀라가 참여하고 있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서 헤이즈는 다양한 코인에 대한 정확도 높은 예측을 내놓고 팬들에 투자하여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처럼 실제로 여러 코인에 투자도 하고 수익을 볼 정도로 통찰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엑셀라가 RWA 메타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엑셀라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들이 RWA 메타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 토크나 펀드를 출시하여 RWA 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온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인 네리 핑크도 자산 토크나가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크나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RWA 메타의 중요성을 언급했죠 뿐만 아니라 미국채 기반 토큰 거래를 제공하는 RWA 플랫폼 오픈에덴의 상품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ABF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는 무디스가 투자 상품에 부여하는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인 AAA 바로 다음 수준이었으며 그만큼 오픈에덴의 미국채 토큰이 신뢰도가 높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심지어 올해 상반기 코인 섹터들 중에 RWA 섹터의 수익률이 밈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214%를 기록했다는 자료도 공유되었는데요 이는 RWA 관련 코인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앞으로 더 다양한 RWA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전망이 반영된 것인지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 규모가 앞으로 사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현재 RWA 시장의 규모가 2조 5천억 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스탠다드 차타드의 전망대로라면 RWA 시장이 앞으로 16,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RWA 메타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바로 어제 업비트에 상장된 팬들이나 RWA 메타의 대장인 온도파이낸스 외에도 여러 RWA 관련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폭등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파이낸스와 협력하여 미국채 기반 토큰인 USDY를 자체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맨틀이 지난 3월에 업비트 원화상장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40% 급등한 적이 있고 RWA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타체인하고 바운스토큰도 차례대로 업비트에 원화상장되었는데요 제타체인은 5월 초에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숨에 50% 급등했고 바운스토큰은 제타체인의 뒤를 이어 5월 말에 원화상장되면서 100%라는 상승률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WA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블라스트 역시 업비트에 원화상장되면서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온도파이낸스와 협력하여 RWA 토큰을 지원 중인 팬들까지도 상장하고 수십 퍼센트의 강세를 불러왔으니 앞으로 비트가 더 많은 RWA 코인을 상장하면서 급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처럼 RWA 관련 코인들의 강세를 부르는 소식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결정일이 다가오면서 코인 시장의 강세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전체 투자 시장으로 자본이 몰려 코인 같은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금리 인하는 RWA 시장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RWA 코인들은 미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높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만약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국채 수익률도 함께 하락하면서 국채 기반 토큰의 투자 매력이 줄어들고 RWA 프로젝트들은 국채가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기금속 같은 수익률이 높은 다른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토큰화된 자산들로 인해 RWA 시장의 규모가 성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는 금리 인하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지금 RWA 관련 코인들 중에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알아둔다면 앞으로 다가올 코인 강세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마침 이 세 가지 코인들이 RWA 메타에 연관되어 있으면서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을 끌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데다 업비트 원화 상장을 통한 단기 급등도 노려볼 만한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코인들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관심을 토대로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하고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서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앞서 등장한 엑셀라인데요 엑셀라는 RWA 메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 크로스체인 관련 코인이며 크로스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기능이죠 이때 크로스체인이 RWA 메타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RWA 시장에 진출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자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자산을 토큰화하다 보니 여러 블록체인 사이에 토큰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크로스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엑셀라는 여러 초대형 기관하고 RWA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인 2월에는 리플과 협력하여 RWA 분야를 개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목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인 온도파이낸스하고도 협력 중이며 세계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의 자체 블록체인인 오닉스와 함께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은행 중 하나인 시티뱅크하고 독일 최대의 은행인 도이체방크를 포함한 대형기관들과 엑셀라가 자산 토큰화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산 토큰화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전통금융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고 마침 엑셀라는 국제결제의 대표 기업인 마스터카드와 협력하여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RWA 산업의 성장을 엑셀라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RWA 분야에 진출하는 대형기관들이 엑셀라와 여러 방면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엑셀라를 RWA 메타의 대표 코인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엑셀라의 중요성이 조명될 것을 미리 눈치챈 것인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엑셀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아서 헤이즈는 어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팬들을 작년부터 투자하여 수십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을 만큼 깊은 통찰력과 투자실력을 보여주었으니 아서 헤이즈가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엑셀라가 RWA 메타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하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RWA 관련 코인들을 계속 상장하면서 단기 급등을 부르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엑셀라는 이미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라는 최근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RWA 메타의 대장인 온도 파이낸스하고 협력 중인데다 초대형 기관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고 RWA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기에 RWA 메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비트 원화 마켓 상장을 통해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엑셀라는 현재 업비트 BTC 마켓하고 바이낸스, 비트겟을 비롯한 대형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에테나인데요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 USD의 발행사인 에테나 랩스에서 출시한 토큰으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USD는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인 테더와 USDC의 뒤를 이어 스테이블 코인 3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USD를 스테이킹했을 때 연간 수십 퍼센트가 넘는 엄청난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 사이에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USD의 발행사인 에테나 랩스는 이더리움 외에도 미국 달러나 국채는 물론 비트코인도 담보 자산으로 추가하여 USD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비들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에테나와 RWA 메타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줄 때 투자자들이 에테나에도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RWA 시장이 지금의 16,000배에 달하는 사경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유망하게 봤다는 점에서 블랙록이 출시한 비들의 에테나 랩스가 준비금을 투자한다는 것도 에테나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등장한 코인 예측의 신 아서 헤이즈가 에테나의 잠재력을 초기에 눈치챈 것인지 본인이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엘스트롬을 통해서 투자하고 개인 블로그에서는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글도 올렸으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여러 알트코인을 언급할 때 에테나에만 따로 강조 표시를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이는 그만큼 아서 헤이즈가 에테나의 성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단기 급등한 팬들 역시 아서 헤이즈가 성장성이 높다면서 주목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지금처럼 화제로 떠오르기 전부터 이미 투자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팬들과 에테나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런치풀을 진행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바이낸스가 특정 자산을 예치하는 사용자에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배분해주는 런치풀은 특정 코인의 성장성과 신뢰도를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 런치풀을 진행한 팬들과 에테나의 성장성을 바이낸스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팬들이 RWA 코인의 대장인 온도파이낸스와 협력하여 RWA 메타에 진출한 것처럼 에테나는 온도파이낸스와 파트너 관계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자산 토크나 펀드인비들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RWA 분야하고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죠 이처럼 팬들과 에테나 사이에 다양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팬들이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강세를 보여주었으니 에테나도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고 단기 급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에테나는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포함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더스크 코인인데요 더스크는 규정을 준수하는 증권에 토크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이며 강력한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자산을 토크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더스크는 최근에 BWRE 캐피털이라는 금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더스크를 이용하여 이탈리아의 국채를 토크나한 상품을 발행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스크의 창시자인 엠마누엘 프란치오니는 해당 채권 토큰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더스크 코인 보유자와 스테이킹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업비트가 상장하면서 화재로 떠오른 블라스트가 RWA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얻은 수익으로 체인 내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스테이킹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더스크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더스크의 업비트 상장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심지어 더스크는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것인지 최근 한국 전용 디스코드 채널도 개설했으니 바로 어제 업비트 상장 이슈로 급등한 팬들처럼 RWA 관련 코인을 연속으로 상장하고 있는 업비트가 더스크도 원화 상장하면서 단기 급등을 불러오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스크는 네덜란드의 증권 거래소인 엠펙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증권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밝혔으며 유럽에 있는 3만 5천 개 기업의 데이터를 전부 토큰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는데요 이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가 언급한 모든 금융자산에 토큰화하고 접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마침 바로 다음 달에 더스크 메인넷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니 메인넷 출시 이후 더스크가 진행하려고 하는 대규모 토큰화 사업과 토큰 증권 거래소 출범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스크의 매수세가 몰리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강세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더스크 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후비 등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시가 공식 파트너인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영상에서 등장하는 코인들이 거의 전부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8월 개인 수익률 대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천만원이며 2등부터 19등까지는 백만원이고 대회에 참가하는 방법은 도지파 비트겟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참가되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지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인 pray 운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비ot aware 조림 consist